시작하겠습니다. 세종원의 세컨대 에피소드 자, 로스의 표정 어쩔 거야, 어쩌라고, 그죠? 자, 갔다 오니깐 암전이 되어있었고, 이제 미묘한 이런 어떤 사랑의 기류 자, 도저히 원하러 가진 상태부터 주요? 응, 조금... 엄청... 엄청... 뭔가... 고른 고객님의 치료 가능한 이유가 있고, 두 분이 저에게 조금씩 두지 남았고, 이미 또 그리울 수는 우울한 논란 말인지! 왜 그러지, 그 주에 대한 실패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브로큰 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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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브로큰 셜럽 면 브로큰 셜럽을 갖고 있는 깨어진 어떤 셜 이거는 뭐 껍데기 같은 거죠 껍데기 께어진 so chances are he is gonna be this broken shell of a man 브로큰 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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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되는 거죠 chances are he is gonna be this broken shell of a man 그죠 it'll be this this broken shell of a man shell of a man 브로큰 셜럽 면 you know so you should try not to look too terrific try not to look too terrific 너무 이뻐 보이지 않게 너무 잘나가게 보이지 않게 너무 잘나 보이지 않게 왜냐면은 그 남자는 상처받았으니까요 자 뭐 너무 too terrific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뭐 try not to be too gorgeous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 gorgeous 하지 않게 too beautiful 할 수도 있는데 beautiful 을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쁜 아름다운 요런 거보다는요 진짜 멋진 뭐 요런 느낌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he is too beautiful she is too gorgeous she is too stunning she is too gorgeous she is too stunning 자 이거는 스턴 할 정도로 멋진 요런 뜻이죠 대박이다 짱이다 뭐 이런 스터링 멋진 그쵸 이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스터링은 뭐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죠 경치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남자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스터링 메인 하면은 잘생긴 남자들 잘생겼네요 그죠 그죠 몸도 뭐 좋고 스터링 알겠죠 스터링 뭐 비유 할 수도 있겠죠 풍경 아주 그냥 그죠 혹은 뭐 브레스테이킹 뭐 숨을 멎을 정도로 그죠 브레스테이킹 아스타니싱 뭐 탄식이 나오는 아스타니싱은 와 우메 그죠 스페츠레슬리 뷰티폼 스페츠레슬리 뷰티폼 스페츠레슬리 자 스페츠레스 라는 말이 스페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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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게 보이지 말아라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마 왜냐면은 electricity 이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 이런거 베리 가 지금 이 여자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I know it'll be hard I know it'll be hard 어려우니까 그거는 자전하게 힘드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은 down there 하지 않고 down there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n이 th를 밀어버리고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지금 붙은 거죠 그죠 아 그 다운 네요 다운 네요 그쵸 자 이런편 아 이런식의 링킹이 되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 발음이 훨씬 더 원어민 어 슬프게 변하게 처럼 많이 찾아보시기 바리 백 이즈 렝 베리 백 이즈 웅 뱀 유건 고 웃 캐롤 스즈니 2d ob g y ob g y n 자 산부인과 으 으 유가 캐럴 드마로 자 여기서 터마어로 하죠 거의 이 비지금 d 바람을 저 떨마로 그죠 어 이거는 되게 되게 흔한 현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T 발음이 약해지면 예를 들면 D 발음 D 발음에서 거의 이제 리을처럼 L 발음처럼 캐롤 라마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동포척이들은 더 하죠 그게 When did it get so complicated? When did it get so complicated? Complicated? Got me Got me You're telling me You're speaking the truth 너무 많이 봐죠 Remember when we were in high school together? High school together Didn't you think you're just gonna meet someone Fall in love And that'd be it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 That would be it That would be That would be 할 시간이 없죠 지금 이게 지금 would이잖아요 그러니까 Is that'll be it That would be Would be all 그게 다야 이런 느낌에도 많이 쓰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그게 다 that's it 이것도 많이 쓰고요 That's it That'll be it That'll be it That'll be all 자 그래서 Is that all 그게 끝인가요? Is that all Yes That'll be all 그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That would be it That would be all 그게 다니 That's it Yes Yes Oh Man I never thought I'd be here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고개를 로스한테 돌렸죠 그쵸 She turned 그죠? She turned Her head Her head 그쵸? Ross 그쵸? 응 그래서 여러분 Turn into 라는 프레이저 버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수거라고 보통 하죠 Turn into 딱 이거야 이 여자의 지금 이 head가 로스한테 Turn 안 되죠? 돌렸잖아 고개를 돌리다 그래서 Turn into 가요 기대다 이건 Physically 기대면 기대다 가 되고요 그 다음 mentally 기대면요 의지하다 이런 느낌 많이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응 혹은 Turn into 안 하고도요 Turn to 만 써도 의지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Turn to 야 나 너 의지하잖아 I turn to you 이렇게 쓸 수 있죠 딱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I turn to you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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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비지완 네 마지막으로 지금 OBG1이 왔나보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안 본 곳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실 때 처음에는 좀 느리게 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느리게 자 캐롤이 있네요 전처죠 전처 전처는 지금 커밍아웃 했죠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는데 하필요 러스가 아이를 가진 어처구니없는 I got stuck at work I got 뭐 뭐 되었다 그죠? I got stuck at work 여기서 이제 stuck 하고 at 하고 링킹이 되겠죠? Stuck at work 혹은 I got stuck by traffic 그래서 바이는 어떤 거에 의해서 그래서 바이 트래픽 트래픽에 의해서 교통에 의해서 I got stuck by some problem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나 붙잡혔었어 그래서 좀 늦었어 이런 얘기 한 거죠 자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이 써먹을 수 있겠네 그죠? I got stuck by my friend 음성 인신요일이 좀 낫네요 I got stuck by my friend 오다가 내 친구 때문에 내가 붙잡혔잖아 I got stuck 혹은 뭐 바이 트래픽 하면은 뭐 교통상황에 의해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바이 트래픽 바이 칼 액시젠트 칼 렉 자 차 사고가 나서 바이 칼 액시젠트 그죠? 아 차 사고가 나서 좀 늦었어 가장 거짓말하기 쉬운 거짓말이죠? 혹은 칼 렉 자 렉은 사고 중에서 약간 충돌하는 그런 사고 있죠? 음 그런 거 I got stuck because my car brok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동차 고장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있겠죠?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아예 그 모든 어떤 경제도 안 돌아가고 개인 경제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것도 충분히 될 만한 그 어떤 핑계이긴 해요 그죠? there was this big dinosaur thing 야 저기에 그 다이노소아 그러니까 공룡 같은 게 있었거든 말이면서 이게 원래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핑계지만 로스 같은 경우에 자연사 도큐멘터리 아니 자연 박물관 이런데 뮤지엄 이런데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핑계가 통할 수 있겠네요 그쵸? 땡 앤니웨이 하이 로스 You remember Susan How could I forget 로스 Hello Susan Good shake Good shake You remember Susan 자 그래서 이 수진이 아마도 이 여자의 girlfriend인가봐요 그쵸? Hi Oh sorry I'm late I got stuck at work It was this big dinosaur thing anyway Anyway 그러면 그렇고 그쵸? Hi Hi Ross You remember Susan Oh okay Ross you remember Susan But I forgot 자 수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수지 뭐 이런 수스 이런식으로 표현하죠 Ross Hello Susan Good shake Good shake 자 이게 뭐냐면요 Good shake Good shake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악수할 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기를 전달하려고 일부러 세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 남자들 특히 그걸로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예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체격이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근데 악수하면 엄청 세게 잡는다고 손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A와 지금 B의 신경전 그쵸? 왜냐면 B는 이 여자의 엑스허즈벤이고 A는 지금 Karen Girlfriend이니까 지금 현재 Girlfriend이니까 미미한 신경전인지 이런게 핸쉐이크 박스에서 지금 있는거죠 그쵸? 손이 얼얼할 정도로 지금 핸쉐이크 했나 봐요 그쵸? So we're just waiting for We're just waiting for 우리가 waiting for 하고 있는거지 Dr.오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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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분이 계시나 보죠? 자 여러분 미국의 이름은요 흔하디 흔한데 있잖아요 이렇게 Last Name은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 어떤 이름인지 근데 여러분 First Name 이름은요 매우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는지 좀 알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잘 알아 놓으세요 어떻게 이름이 발음되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Last Name은요 나도 힘들어 처음 보는 Last Name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여러분 Excuse 당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 뭐 미국 사람들도 그 성을 Last Name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쵸? Okay and is he the she? Of course she She Of course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Ross가 그 남자겠지 뭐 보통 비율적으로 남자 기사가 더 많으니까 그쵸? 음 그래서 당연히 he라고 생각했더니 she라고 정정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Tension 긴장감이죠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데 She is familiar with our special situation She 뭐라고요? She She of course she Of course she She familiar 자 familiar는 보통 이제 익숙하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지만 여기에서는 알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을 쓴 거예요 She is familiar with 자 근데 모모에 알고 있다 혹은 모모를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쓸 때 She is familiar to나 for나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About이나 모모에 대하여 그쵸? 근데 여기 보면 apparently 뭘 쓰고 있어요? familiar with을 쓰는 거야 그쵸? familiar 이런 것도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없는데 가장 어울리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게 뭐야 가장 어울리는 거는 with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수능 문제나 뭐 토익 토플 같은 거 풀 때 가장 빈칸에 알만한 답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with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왜 틀린 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말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 원어미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은 뭐예요? with라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말은 with 그래서 어디어디를 잘 알고 있다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거 familiar with our special situation? yes and she's very supportive she's very supportive so supportive 무슨 뜻이에요? 매우매우 적극 지지하는 이런 얘기죠? 지지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는 거야? 적극 좀 very 매우매우 그죠? she of course she she familiar with our special situation? 자 왜냐하면 얘네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특이한 상황 특별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familiar with 꼭 알아주세요 are you familiar with? 그건 알고 있냐? 이런 얘기 쓸 수 있어요 do you know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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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are you familiar with?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yes I am familiar wi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딱 봐도 여러분 이거 family 뭐 이런 거에 지금 비슷하죠 familiar 자 그래서 스페니쉬에서 family 있지 않을까 하죠? 스페니쉬에서 family는 familiar 이렇게 되죠 가족은 당연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뭐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family familiar 이런 거 yes and she is very supportive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she is very 그죠? she of course she great okay that's great yes and she is very supportive very 다시 한번 yes and she is very supportive very 자 봐봐 여러분 V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이빨 정리해야지 이빨이 앞니수를 물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람내야 돼 바람내려면 숨도 좀 크게 쉬고 말이야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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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very 그러니까 지금 이 term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 봐봐요 yes and she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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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she is very 이렇게 못한다니까 여러분 she is very very great okay that's great no I'm oh no I'm oh no I'm oh yes and she is very supportive great okay that's great no I'm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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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라스트 여러분 여러분, 이런 쪽에서 좀 덜 떨어졌어. 이런 거 갖고 놀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애도, 제가 직접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딱 이런 시추에이션에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 누워있고, 저는 여기서 보호자로서 대기하고 있고. 저희 주치의가 닥터 파이너스였는데, 저희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를 받아준 의사가 있거든요, 닥터 파이너스라고. 이게 똑같이 생겼어, 얘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버랩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놀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의사의 기구인데, 이거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여러분. 허락 없이 의료기구가 많으면 큰일 나죠, 이거 오염되잖아. 이거 다시 다 재소속해야 돼.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정말. 잘못 감염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뭐. stupid 행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stupid. 게다가 지금 이렇게 어이없는, 그죠? stupid. 자, 우리는 꽥꽥 이렇게 말죠. 우리는 꽥꽥이지만, 그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꽥꽥. 기억 있나? 아마 기억이죠, 기억. 자, 우리는 꽥꽥. 그래서 one syllable, one syllable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꽥. 꽥.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one syllable, one syllable이긴 해. syllable은 뭐예요? 음절. 그쵸? 은은절, 1음절이긴 한데, 얘는 그렇다고요. 꽥꽥꽥꽥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꽥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꽥. 꽥꽥꽥꽥꽥꽥. 이런 느낌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항상 여러분, Q 발음은요. Q는 보통 뒤에 U가 와요. 스트레스는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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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모음이 오는 거예요.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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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이런 느낌. 알겠죠? 열어두세요. Anyways, Russ is being very stupid. 지금은 굉장히 stupid하죠. He is not supposed to do this. 그쵸? Russ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He is not supposed to do this. 그치 않아요, 여러분? 응. He is being very stupid now. 지금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죠? He is being very stupid now. I don't know why. Maybe 지금 상황이... Russ도 뭐 이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죠? It's very awkward moment. 굉장히 awkward한 상황이니까. The situation is very awkward. 이게 매우 지금 awkward한 상황이잖아요. Awkward은 뭐 이렇게 민망하고 미미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He is acting like a stupid dumb. 멍청 바보 치면서 헹궈러요. That opens my cervix. That opens my cervix. 이 부분은 이제 여성의 그 부분이죠? 야, 이게 나의 그 부분을 오픈하는 기구란다. 지금 짜증난 이 표정 보이시죠? 자, 이러면 이거 다 재소독해야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게 드라마니까 가능한 행동이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저희 와이프가 간호사잖아? 이러면 이제 간호사... 굉장히 빡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자, 드디어 이제 베리 를 만나러 왔네요. 자,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잘생겼네 남자? 멀쩡한데? He is a berry. 포테이터 헤드처럼 생겨갔다 그래가지고 되게 못생긴 줄 알았는데 그리고 it seems like he is a doctor. 아니, doctor. Doctor는 doctor이지. He is a dentist. 그 치과학사인 것 같은데, 그죠? 어. 컴온 인. 자, 컴온 인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컴온 인. 컴온 인. 컴온 인. 자, 혹은 컴온 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어는 어떤 느낌이에요? 접촉의 느낌. 들어와 이런 얘기죠? 컴온 인 할 수도 있지. 컴온 인. 컴온 인 하면 이제 더 느낌이 쎄지는 거죠. 얼려 들어와. 그지? 컴온 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서 와. 이런 얘기죠. 어여 와. 근데 지금 여러분. 얘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여. 그죠? 이렇게 평안할 수도 있나? 얘는 지금 걱정했잖아. 그쵸? 레이첼한테 걱정했어. 상처 줬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도 엄청 잘하고 있고. 그죠? 게다가. 어 들어와. 왜? 얘가 지금 몇 시간째 있을 거거든. 얘가 놀란 거죠. 환자에는. 치과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거는 누구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응. 확실하니? 괜찮아. 괜찮아. 얘 이제 환자 이름이 robbing 없죠. rob is gonna be here for hours. 여기서 몇 시간 동안 보내야 되거든. he's gonna be here for hours. 어? 뭐라고요? 저라도 freak out his coat if I were him, I could have freaked out. 제가 freak out his coat. so how you doing? 어떻게 지냈니? how you doing? I'm... I'm okay. I'm okay.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너 좋아 보인다, 야. 그죠? 그치. well. Dr. Farber. Jason Green's fan is gagging. be right there. be back in the second. yeah. 근데 누가 지금 컬 하는 거 보니까 종합병원 같기도 하고. 그죠? 개인 병원이면 이렇게 컬 하진 않을 거 같은데. 그죠? yeah. Dr. Farber. 자, Dr. Farber이 아마 이제 이 사람인가 보죠. Jason Green's fan is gagging. 자, gagging 하는 거 뭐야? gagging. 자, 일단은 James Green's fan. 얘는 뭐 또 환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메스커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의료적 상황을 뭐 해가지고 혹은 뭐 누구와의 뭐 재갈을 물리든지 아니면 뭐 턱을 열어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그쵸? 잠깐 갔다 오겠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be right there. 자, 이거는 be right there. 이거는 I'll be right there. 이걸 지금 간단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I'll be 여기가 지금 생략된 거. I'll be right there. 자, 대여 하지 마시고. I'll be right there. 그 다음에 I'll be back in a second. Back in a.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읽고 있을 수 있겠죠. I'll be back in a second. I'll be back in a. Back in a second. I'll be back in a second. I dumped him. I dumped him. 내가 쟤 찼어. 이런 얘기죠? I'm fine. Okay. 자, 처음에는 너무 gorgeous하게 안 보이려고 머리도 막 묶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남자가 너무 괜찮게 보이니까 잘 있어 보이니까 이제 머리도 푸르고 다시 이쁘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by the way 그건 그렇고 지금 back into the OBGYN 3분 이까로 다시 간 거죠? 불쌍한 러스네요. 그죠? 자, 지금 she's have some headache 남자는 멍청하게 자꾸 구니까 그쵸? 왜 이런지 모르겠네 러스가 불쌍한 러스 자, this gonna work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뭐 이런 얘기 왜냐면 지금 러스한테 너는 빠지고 우리가 이제 애를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 여자 둘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you know, when important decisions have to be made 자, you know 있잖아 여기서 you know 너도 알잖니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있잖아 뭐 이런 얘기 그죠? 혹은 뭐 저기 뭐 이런 거 저기 있잖아 when like important decisions 중요한 어떤 결정 they have to be made 중요한 결정들이 지금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니?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얘기한 거죠 give me a for instance give me a for instance 예를 좀 줘 그죠? for instance 혹은 뭐 for example 뭐 이런 거 for instance for instance 이것도 뭐 예 될 수 있겠죠? give me a for instance again give me some examples give me some exam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혹은 뭐 for what?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well, I don't know I'm okay, okay how about with the baby's name? how about with the baby's name? 봐봐, 여러분 V라고 얘기할 땐 뒤에 보통 몸이 올 때 여러분 Z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how about with the baby's name? with the 라고 해야 되죠 원래는 그쵸? 이거를 만약에 Z라고 발음한다는 얘기는요 Z니까 요게 되겠네 그죠? 요게 된다는 거는 baby's name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with the 했을 때는 그냥 그 baby's name이지만 with the baby's name 하면은 요거는 the 라고 발음해야 될 거를 Z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더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Ma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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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lin이라는 이름으로 칠긴 했나보죠 If it's a boy If it's a boy 남자이라면 Mini If it's a girl Mini If it's a girl If it's a girl 여자이면 Mini 라고 칠 거고 남자이면 Malone 라고 칠 거예요 As in Mouse? As in Mouth 쥐 이름이 미니마우스라고 혹시 아세요?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의 여자 미키마우스 캐릭터들에서 여자가 미니마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디즈니 랜드에 나오는 그 바로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바로 미니 그걸 얘기하는군요 As in My grandmother As in My grandmother 자 이거는 우리 할머니 이름을 땄다 이런 얘기죠 Still you You say Mini You hear Mouse Still you Still you Still you say Mini 네가 여전히 미니라는 걸 얘기를 할 때 You hear Mouse 그러니까 너가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야 자연히 Mouse가 여기서 떠오르지 않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애한테 어떻게 미니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이거는 미니마우스 생각이 나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It reminds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reminds me Mini Mouse It reminds me Mini Mouse character in 디즈니 월드 Remind 이거는 떠올리게 한다 그쵸 It reminds me Mini Mouse character 자 Mini Mouse 여러분 제가 딱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게 Mini Mouse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이면 내가 Mini 라고 지을 건데 그럼 이 캐릭터 생각이 나겠지 이런 얘기죠 러스는 별로 안 반가운 눈치야 Mini 라는 얘기죠 You say Mini You hear Mouse I don't see 지금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자기네 둘은 이제 여자 둘레에서 이제 이름을 지금 만들었는데 남자는 또 이렇게 비꼬니까 How about them How about How about 이거면 어때 How about Julia Julia Julia면 어떠니 Julia 같은 건 이제 지금 typical한 여자 이름이죠 전형적인 여자 이름 Julia Julia We agreed on Mini We agreed on Mini We agreed on Mini Min이라 하기로 이미 Agree 합의를 봤어 이는요 We agreed on Julia We agreed on 자 We agreed on Great on Great on 이렇게 된 거죠 We agreed 누군 누구에게 동의할 때 We agreed with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뭐뭐뭐에 동의할 때 We agreed on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링킹이 돼서 붙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greed on Agreed on 이렇게 되겠죠 We agreed on We agreed on We agreed on Mini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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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greed on Min It's funny It's funny We agreed on We agreed on We agreed on We'd spend the rest of our lives together Things change Roll with the punch We agreed on Julie We agreed on July is on the table It's funny We agreed on 야 좀 웃기지 않니? It's funny, 왜? We agreed 우리는 We agreed 동의했어 We will spend our lives together 우리의 남은 생일을 같이 보내기로 결혼식에서 약속했잖아 얘네 둘이 야 우리 둘은 결혼식에서 같이 결혼식에서 우리가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죠? 그 정도의 우리가 사람들인데 things change things change 일은 변하기 마련이지 그죠? Roll with the punchers Roll with the punchers 그래서 뭐 되는대로 뭔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I believe Julia is on the table I believe Julia is on the table I believe Julia is on the table On the table이라는 얘기는 자 이제 그러면은 Julia도 그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간 거지?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I believe 여기서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Julia is on the table Julia is on the table Julia is on the table 이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얘는 남편이 너무 잘 지내는 거 보이니까 이제 아마 자기도 더 잘 지내는 티티를 좀 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지냈니? 자 근데 보면은 머리 풀어 했었죠? 메이크업 했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노출됐어 지금 그쵸? 아까는 이렇게 안 입었었는데 카디건을 지금 허리에 매고 있어요 그쵸? 욕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Sorry about that So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Oh Not much I got a job That's great I got a job Job도 생겼고 Why are you so tan? Why are you so tan? 너 이렇게 탔니? That's not so tan Oh yeah I went to Aruba 근데 원래 가기로 했었던 신혼여행지 I went to Aruba 갔네요 Oh no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You went on 자 너 갔구나 어디에 Our honeymoon alone Honeymoon alone Honeymoon alone Honeymoon하고 Alone하고 지금 붙었네요 Honeymoon alone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센스가 있다면 극작가들이 혼자 보내지 않았겠죠 Honeymoon을 그쵸? No No 당연히 안 갔지 당연히 혼자 안 갔죠 I went with I went with 누구랑 갔냐면 Now this may hurt No? No I went with Mindy 민디랑 갔네요 민디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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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대수님 빌리입니다 또 와서 깊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심혈을 기울에서 만들어놓은 영어 강의를 이제는 구독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룹 레슨과 게임 레슨을 통해서만 저의 한상적인 영어 강의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저 영어 강의를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저 이상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요 그게 오히려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더더욱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이의를 도달해주기 때문에 특히 언어라는 장벽에 측면에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더욱 실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났을 때 말하기 능력이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영어로 읽고 문제 푸는 건 잘 아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빌리쌤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매우 쉬운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 선생님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알아요 근데 빌리쌤은 정말 완벽하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그리고 빨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원어민의 뇌를 해킹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요 처음부터 원어민의 수준의 영어를 하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한 처음부터 영어를 내가 원어민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할 겁니다 우리는 타협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까요 타협하지 않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원어민의 수준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그리고 주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2년 반 동안 걸쳐서 한 강의 녹화문을 325시간 분량을 모아 놓았고요 그 분량을 지금 계속해서 업로드 중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인 강의를 계속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강의와 더불어서 실전에서는 또 이 영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강의가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또 다른 교재로 제공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요 기본적인 강의는 정말 유명한 그 영어 교재죠 Grammar in Use Basic Intermediate 그리고 Advanced 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기초적인 문법부터 가장 고급적인 문법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밀리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뇌를 다 해킹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인들의 뇌와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다 분석하고 낱낱이 해킹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그 누구나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밀리쌤은 정말 잘 가르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만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나랑 같이 공부해보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 같이 손잡고 세계로 진출하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손을 잡고 다 같이 세계로 진출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내일은 늦어요 여러분 당장 빌리쌤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그리고 같이 공부 시작하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right now 그러면 수업에서 만나요 바이바이